자,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켜 가만히 빠져서 불안한 바람을 쉬면서 사거리가 하지 말고 너께 남겨둘 것 같아 같이 웃어서 이런 거였어 같이 웃으면 깜짝이야 같이 웃으면 깜짝이야 우리 서로 살려면 더불어 사는 세상 같이 웃으면 깜짝이야 아마 이번에는 칸님의 새겨가시는 거였어 같이 웃으면 깜짝이야 나 어린 적 슬슬한 사랑 울어버린 바람을 쉬면서 사거리가 없으면 깜짝이야 사거리가 없으면 깜짝이야 사거리가 없으면 깜짝이야 사거리가 없으면 깜짝이야 나 어린 적은 밤새우 사는 나라 세월 시간 우리 생각에 오는 가치로 많이 웃어버린다는 가치로 가사로 가치로 가사로 가사로 한 장 울고자 가치로 사랑을 우리 시원한 사장 더 불어사는 세상 다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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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놀이 죽인다 죽여 누가 뭐 깨꼴같은 소리 내버렸는데 야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누구지? 아리실이 그 주인공 언니가 어제 약속한거 있잖아 일단 그거 뽑아먹고 하자야 언니 잘 보고 있는가 나 잘 보인가 어쩐까 눈은 크게 드셔 그리고 또 솔직히 안보인다 보이면서 안보인다 하지말고 이중색이 실버리면 강구 내불라요 혀오라 나 잘해 드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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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도 가는 사람 나 혼자 가서 보일 세상에 사랑만 짓고 가려 하리대요 나 버려 내 힘이 가면 나만 멀어서 하예스윤바게미를 하며 놀고 하나는 이릇만 가려 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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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만 남겨둔 네 힘이 가벼워 나만 남겨둬 아리스 고객님과 민목한 걸 타는 밟빛 남겨둬 나 하나만 남겨둬 네 힘이 가벼워 나만 남겨둬 아리스 고객님과 민목한 걸 타는 밟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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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둬 아리스 고객님, 우리 삼겨둔 가시는 어린이들이 설레에요 가시니 벌렁벌렁하고 설레고요 모십을 만나는 막 찌인덕 오다시 성격 설레에요 나한테는 지금도 술이 좀 안했으면 썩었어요 고도지 다 고장이에요 어? 오사오 레이토! 샤라나이토! 나 당신은 생각만 하셨죠 당신은 천천히 말할 뻔했어 천천히 말할 뻔했어 매장 안팔했어 가르쳐 놓은 당신 제 가슴 내 맘 없어졌어 내 영혼 되어졌어 내 좋은 광고를 받아왔어 나는 노래 없었으면 안 빠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들 나도 반했잖아 안 빠지지 않는 것 같아 나 신을 좋아하나 봐 신을 말할 뻔했어 내 영혼이 내 영혼을 믿고 내 영혼을 믿고 내 영혼을 믿고 전망한 것인 성은 저 영혼을 받았어 내 영혼을 받았어 내 영혼을 받았어 내 맘 붙잡았어 내 영혼을 붙잡았어 내 정원을 가져갈 거야 정원의 발레 내겐 말자 쇼서 가르쳐온 당신 생각도 내 마음은 사랑은 az양이 없지 내 적은 마음을 할 것 같더라 내 적은 마음을 할 것 같더라 성경이 왔어? 다들 다 내과들이야. 물을 가져갈 사람. 우리 가서 성경이 왔나봐. 어디가? 우리 너무 잘해. 성경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아 짠 말이잖아. 성경 가셨니?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절대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돈이란 거는요. 있어도 되고 어디서 살아요. 돈을 쫓아가려고 하면 운명죽을 딱 잘라져버리면 자기만 소려요. 어제 감독님이 남의 엉덩이로 손 대고 그래야 손을 타고. 많이 굶으셨나봐. 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엄마 18번지 하나 불러드릴게. 뭐 좋아하셔요? 또 이사한 거 말고. 닐리리가 잘하는 거. 네? 내 것이 불러주라고. 아무거나. 엄마는 신곡점을 좋아해요. 건배령. 너 때문에. 건배령이다. 건배령. 이제는 우리는 가족적인 건배령. 언니는 뭐 가수인가. 원로 쫙 갈아입어버렸구만. 그 모자 그거 나 좀 벗어줘봐라. 언니한테. 때받아서 사람 죽겄다. 기미가 빼룰깔 귀여워. 자! 우리 두 어머니께 격례! 저러고생처럼 내. 사람이 прост이네. Mi! 4화에 섭취시 irgend mais! 아니 시실. 오빠 데라 여기 나오셔. 나오셔. 왜그리니까 사람이 가기 얘기 너무 많으면 돼. 아니 잠깐만 나오셔봐. 오빠 나는 솔직한 거 좋아해. 오빠 지갑은 얼마 안 넘었더만. 딱 만 하나 남었더만. 그럼 그럼 늘리라 딱 주고 마음 편하게 놓으면 안 될까? 저기 유튜브 실방 여러분 저 돈만 아는 여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한 끈하게 쓰시라고 하고 그냥 눈치 안 보고 하시라고. 아니 여기는 다 조폭들 오빠들 밖에 없나봐. 오빠 또 없지 혹시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언니 내가 보셨어 언니. 언니야 딜리기 쫙 이렇게 무섭을 뜨면 그래. 자 곰빈아 갑니다. 큐! 일단은 한참으로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이 우리 집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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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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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